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조금 혼란스러우실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총평 한 번 여러분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의 공직선거가 2024년 총선에서 일어난 덕표수 조작은 새로운 게 하나도 없고 그냥 2020년 4.15 총선에서 일어난 덕표수 조작하고 꼭 같은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꼭 같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거인수 기준으로 몇 퍼센트를 더해 가지고 조작을 하는 겁니다. 위조트 표지를 선거인수 기준으로 몇 퍼센트를 더해 가지고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방식의 조작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작업이 아주 사람들은 원활할 겁니다. 한 10번 이상 정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작업은 10년 이상 정도 사전투표 조작 작업을 해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큰 변고가 생기지 않는 한 계속해서 덕표수 조작이 일어날 겁니다. 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국민의 민심에 따라서 권력교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시골촌부 같으신 분은 선관위가 집계하는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24개의 시간별로 발표되는 누적 사전투표자 수를 가지고 그리고 누적 사전투표자 수의 유령 사전투표자 수가 몇 표마다 만들어지는지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인 등차수열을 예를 들면 4, 8, 12, 16개 4명씩 간격마다 위조트 표지가 한 장씩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이제 규칙을 찾아낸 거죠. 선거 데이터에서 규칙을 찾아내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선거 데이터의 중요 구성 요소 이 선거인 수 투표자 수 후보별 득표 수 무효표 기권표 이런 4, 5개의 주요 선거 데이터에서는 절대로 규칙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규칙이 나왔다는 것은 표를 만들었다는 걸 뜻하는 것이죠. 그 시골촌부는 선거 인수를 만들어낸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다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야 전문가가 찾아낸 것은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득표수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를 득표수 조작하는 규칙을 다 찾아낸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선거 인수를 부풀리고 그다음에 위조 투표지를 4박 5일 사이에 투입하고 그다음에 개표일에 득표수를 이동하는 선거 인수로부터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는 단계까지 하면 일이 완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역선관에 보관되어 있는 투표함 속에는 실제로 사전투표자가 던진 표하고 이 예를 보시게 되면 그럼 지금 투표 지역선관에 있는 투표함 속에는 어떤 표가 있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대구 달성구의 비례대표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오셔가 표를 던진 44,628표도 투표함 속에 있고 그다음에 준비해놨다가 여러분들 4박 5일 사이에 투입한 위조투표지 4,959표도 투표함 속에 있는 겁니다.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 개수는 얼추 49,587표인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는 누구도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대충 집어넣는데 이번에는 착하게 맞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지금 여러분 들어있는 표는 49,587표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테이블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그럼 공박사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일을. 간단합니다. 이 a, b를 일치시키면 되는 겁니다. 일치시키면 돼요.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의 숫자를 척정하면 되는 겁니다. 개수하면 투표소 단위에서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이 몇 명인지를 척정하게 되면 조작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해 가지고 위조투표지를 다른 장소에서 만들지 못하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 두 가지 간단한 일을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하나도 안 한 겁니다. 왜 안 했겠습니까.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잘 알았지만 안 한 겁니다. 사전투표자수를 개수하는 것을 안 하고 위조투표지 방지에 필수적인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안 한 겁니다. 몰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러 안 한 거겠죠 뭐 일부러. 일부러 안 한 겁니다. 일부러 안 했건 몰라서 안 했건 안 한 건 안 한 겁니다. 대통령 책무를 다 수행을 못 한 거죠. 그러면 지금 상태로 가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못 막으면 그걸로 그냥 게임 끝난 겁니다. 이걸 막을 수가 없으면 이걸 이런 작업을 못 막겠다. 지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에 몇 사람이 오는지를 개수한다. 돈이 안 드는 일입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찍는다. 돈이 안 드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대한민국의 지도층이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언론들이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이거 이 정도 여러분들 이야기를 드리는데 어쨌든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 국민들은 권리를 다 빼앗긴 겁니다. 여러분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표가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표가. 여러분들이 투표장에 가든 안 가든 관계없이 이렇게 표를 다 만들어 온 겁니다. 이렇게 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건 그냥 완전히 뭐죠. 그냥 막 그냥 뱃속까지 다 파악한 겁니다. 뱃속까지. 어떤 짓들을 해왔는지가. 살다 살다 여러분들 참 희한한 세상을 살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윤 대통령하고 같이 1960년생인데 제가 행동은 좀 더 이렇게 도전적이고 하지만 생각은 상당히 보수적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살게 될지 상상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동갑내긴 윤 대통령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국민들이 죽고 살고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일을 무슨 이유로 무슨 그렇게 큰 이익이 있는지 그거를 다 대통령께서 저렇게 모르는 척 안 본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외면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 살아오면서 갖고 있는 인생관이나 가치관이나 사람의 도리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납득 정도가 아니고 뭐라고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그 동갑으로 쓰려면 제가 대통령의 그런 결정이나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거를 이런 것을 다 뭉개고 뭉개고 어떻게 부끄러워서 여러분들 국민들 앞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나는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못할 것 같아요.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런 선거가 모두가 엉망진창이 되는데 이런 선거를 대통령이 바로 잡지 않기로 굳게 결심한 다음에 국민들 앞에 와가지고 계획이 어떻고 민생이 어떻고 그렇게 낯이 뜨고 와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도 보시죠 아니 여러분들 이렇게 선거를 이렇게 다 여러분들 만졌는데 이걸 대통령이 다 아십니다. 국민들 앞에 놓아서 뭐죠 연금계획이 어떻고 노동계획이 어떻고 민생고가 듣고 국민에 소통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못할 것 같아요. 이걸 놓고 이런 여러분들 이런 거악 이런 거대한 악 이게 대구 달성구의 여러분들 대구 달성구의 여러분들 위조 투표자 투입된 게 이렇게 다 측정이 됐는데 이걸 놓고 이걸 놓고 이걸 덮고 이걸 모르는 것처럼 이건 자기하고 관계 없는 것처럼 하고 국민들 앞에서 국민 여러분 공정이 어떻고 정의가 어떻고 상식이 어떻고 자유가 어떻고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의 자유가 어떻고 연금계획이 어떻고 민생고가 어떻고 그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부끄러워서 그래서 제 이야기가 내가 살다 살다 이런 꼴을 다 보구나 당신들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냐 이야기야 당신들 아이들 보고 당신들 아이들 보고 이거 딱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죠 그래도 뭐 제가 낙담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정말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겁니다 나라의 앞날을 후손들의 앞날을 너무너무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너무너무 미안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권력의 축들이 대개 1960년생들입니다 동시대의 이런 대학을 들어갔고 같은 시대의 이런 세상을 이런 살았던 사람들이 젊은 날을 보냈던 사람 입장에서 저는 서울법대를 비롯한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그런 행동을 보면 어떻게 배움이란 것이 뭔지 배움이 없이 이런 시골에서 그렇게 살았던 노인들 농사를 지었던 노인들조차도 이런들 이렇게 처신할 수가 없는 왜 세상은 배우지 않더라도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거를 다 전부가 도덕질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정성과 이런 발생을 해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세상이 세상이 알고 산이 알고 바다가 알고 여러분들 천지가 다 아는 이런 여러분들 무지막지한 일을 두고 모르겠다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총선 패배가 대통령이 불통 때문이라고 이게 참 기가 찬 거죠 자 여러분 한 분께서 프라하라는 분께서 선거가 끝났는데 언제까지라고 프라하님 정신 체리시오 당신하고 새끼들이 북한이나 중국 공상당처럼 사는 겁니다 프라하님 여기 들어올 필요가 없고 그렇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이렇게 이러면 도덕질 당했는데 4월 10일 총선 끝나고 지금까지 선거 이야기한다고 그런 엉터리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이야기 재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자식들하고 고생 안 하려면 그냥 힘을 달 여력이 안 되면 입을 다물고 있든지 누구하고 똑같네 이 숫자를 보고도 지금까지 여러분들 선거 문제 이야기하고 있냐고 그런 엉터리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제발 정신들 좀 차려라 이야기죠 자 여러분 오늘 좀 묵직한 주제를 그래도 끝에 두 번 다루습니다마는 또 세상은 계속 흘러가는 것이고 하니까 오늘 방송 마치고 또 내일 여름 새로운 주제 가지고 이런 방송 또 여러분들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함께해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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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